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불합리한 행위, 갑질. 알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갑질이지만 우리 일상의 이런 모습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가하는 경우가 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아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갑질하는 손님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속이 정말 멍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아르바이트 전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10명 중 9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중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원인 중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는 단연 1위가 갑질하는 진상 손님 응대를 꼽았는데요. 특히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스트레스 경험이 91.8%로 좀 더 높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근무 중에 이렇게 고객의 갑질을 겪은 분들 얼마나 됐습니까? 네, 근무 중에 손님의 갑질을 겪었다는 아르바이트생도 68.3%에 달했는데요. 손님을 직접 대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비대면 아르바이트생보다 2배 이상 갑질 경험이 많았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아르바이트생보다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더 갑질 경험이 많았고요.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갑질,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로는 아르바이트생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인격 무시형이 꼽혔습니다. 야, 이봐. 소주 가져와. 이렇게 말이 짧은 반말형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매뉴얼을 무시하고 무조건 뭔가를 해달라는 막무가내형, 또 정확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맞춰보라는 스무고개형, 갑질고객도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갑질왕형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분노 조절 못하는 화풀형, 외모를 평가하고 추행하는 성희롱형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문제는 이렇게 손님의 갑질로 고통을 당해도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이 갑질의 43.6%의 아르바이트생은 피해자임에도 우선은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답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지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선 고개부터 숙인다는 건데요. 2위로는 매뉴얼상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사과까지는 하지 않아도 대체로 참았으며 갑질에 똑같이 대응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한두 번이죠. 계속 이렇게 고객의 갑질을 마주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님들의 끝없는 갑질에 지칠 대로 지치면 일을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참고 계속 일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갑질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이런 경우 퇴사나 이직을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32.4%는 실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문제는 후유증입니다. 갑질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고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는 이들도 많았고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도 갑질 고객 스트레스에 추후 대면 업무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질에 노출된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을 알아봤는데요.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책이지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권한은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픽 어떤 걸까요? 네, 최근 한낮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앵커께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져버렸다. 어떠실 것 같습니다? 악몽이죠. 정말 그날 땀으로 샤워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참기 힘든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어컨 없이 일한다는 건 너무 지옥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유난히 더 불볕더위가 길어지고 무더운 날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비법의 최고는 역시 에어컨이죠.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사업주가 에어컨을 켜는 것 같고 고용인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에 정말 일부러 에어컨 틀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들을 보면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는 학원 강사도 있었고요. 사장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 지 2주에서 3주가 돼간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사례는 냉방 요구가 해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고장났고 일을 고쳐달라면서 대표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열흘 뒤에 해고됐다고 하네요.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빈칸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너무하네요. 이렇게 현장에서 온열질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내에서 에어컨이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습도 80% 이상이 돼야만 에어컨에 틀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사례도 지적했는데요. 일부 사업장이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턱없이 높게 정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계절과 상관없이 3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권고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공장을 운영하는지 습식, 사우나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내 작업장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시도로 권장했죠. 하지만 직장갑질 119는 이런 권고안이 무용지물인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과 온도차가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전기세가 무섭다지만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일하면서 폭염에 지속해 노출되는 건 회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므로 노동부가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이제는 에어컨 갑질까지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